인체 장기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일입니다 사람들의 인체 장기만큼 소중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인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욕구는 우리 신체를 통해서 확인되고 드러납니다 만약 그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단 하나의 장기라도 잘못된다면 다른 기관까지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급기야는 인체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만큼 인체 장기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같은 장기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생체 특성이 다 다르죠 그 크기와 형태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타인의 장기를 이식하는 수술도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장기 중에서 결함이 생기거나 이렇게 병에 걸렸을 때 그 소중한 장기를 그대로 복제해서 이식할 수 있을까요? 뭐 단순히 줄기세포 기술을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인체 장기 조직과 가장 유사한 어떤 성분 물질로 그 특정 기관을 그대로 인쇄하듯이 출력해내는 기술이 있다면 아마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이죠 안소니아 탈라 교수는 3D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인공 신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환자에게 이렇게 이식 수술도 성공했고요 관련 테드 영상 잠시 보실까요? 보시는 것처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신장을 프린팅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때만 하더라도 너무나 전문적인 영역이자 또는 고도의 의학 기술을 하고 이렇게 접목한 거기 때문에 이 3D 프린터 기술이 미래의학 전반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는 예측에 대해서는 대단 사람들이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이 테드 프리젠테이션 이후 10년 사이에 이 3D 프린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향상됐고요 그 가격은 점점 저렴해졌고 또 보급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치아 제작, 치료는 물론이고요 인공 장기, 의족, 의수 제작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건축이나 자동차, 항공 우주 사업이요 그리고 예술, 일반 제조업 할 것 없이 우리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이 3D 프린팅 기술은 단순히 어떤 똑같은 모양의 물건이나 재화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현실 세계의 모든 사물들을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서 데이터로 저장했다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실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요 어떤 기존의 생산 시스템을 기존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제라면 이제 소규모 대중 생산 체제로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3D 프린터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핵심 특성이죠 이 온라인 세계하고 현실 세계, 즉 디지털 세계하고 물리 세계의 정보를 얼마나, 이 정보가 얼마나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나 소유하려고 하면 우선 모든 사물을 이루는 요소들이 우선 디지털화 되고 그 디지털화 된 것들이 또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생각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무언가가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 있잖아요 의미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사유할 필요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미 여러 차례 디지털 데이터 세계를 다루면서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디지털로 하려는 어떤 다양한 시도 그리고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세계의 데이터를 물리적 재화를 이렇게 출력하는 이 기술 이 3D 프린터 기술 이런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접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만으로도 원하는 것이 생겨날까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때 그 생겨난 사물이 내 마음속하고 바깥 세상 중에 어디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의 내면하고 외부 대상 세계를 구분하는 경계는 어디라고 봐야 될까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일상 속에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번뜩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발명가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것은 생각만 하다가 끝나죠 그런데 개인의 작은 아이디어라고 해도 구체화해서 실물로 이렇게 구현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3D 프린터 때문에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만 있으면 직접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자원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소위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재고 걱정 없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배송도 필요 없겠죠 사실상 판매자가 3D 프린터를 통해서 출력해 본 제품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인터넷을 통해서 좋아하는 가수의 음원을 구입하는 것과 같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제품에 대한 디지털 정보를 자신의 집에서 그대로 다운로드 받고 자신의 3D 프린터로 바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을 즉각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또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이나 선택에 따라서 최적화된 상품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는 주문 생산도 가능해지고요 생산자 입장에서는 또 재료의 낭비도 줄이고 또 그때그때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면서요 제품의 질을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산 수단을 독점하고 있는 현대 어떤 사회의 대기업 중심의 대량 생산 체계에서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공장이 들어서거나 유통망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히 생산 수단이 불평등이 초래되겠죠 지역민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데 또 설상가상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비싸게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죠 대기업 중심의 어떤 제조업에서 개인 소규모 간의 제조업에도 이렇게 활기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기업의 어떤 대량 생산 구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소규모 영세 제조업자들에게도 이 기술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생산, 육통, 소비하는 그런 구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혹자에 따라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혁신의 시대에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클라우드다 블록체인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3D 프린터가 이렇게 툭 나오면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미 주변에서 손쉽게 이렇게 천담 기술이 이렇게 집약된 복사기를 통해서 인쇄 기술의 발전을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D 프린터 기술은요 그 자체의 기술의 어떤 혁신성보다도 그 파급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기술에 비해서 이렇게 간단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기술이 사실상 이 큰 변화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어떤 현실 세계에 우리가 사물들이 디지털 정보를 정보화 되고 다시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쯤 되면 3차원 입체 인쇄 기술이라고 우리가 한글로 하더라도 그 인쇄라는 말이 이런 소박한 단어 잘 어울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복제라고 해야 그나마 비슷할지도 모르겠죠 세상 모든 사물들이 어떤 크기와 재질 고유한 속성들이 모두 디지털화돼서 데이터로 처리 가능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3D 프린터를 통해서 아무리 먼 곳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 운송망이 필수적이지도 않고 재고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주로 기업형 제조업자들만이 이러한 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나 집에서도 신제품도 디자인하고 인터넷에 올리면 또 원하는 사람들이 그 제품에 대한 디지털 정보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각 가정에서 가전제품처럼 갖추고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하죠 그래서 혁신적이고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어디든지 필요한 물건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대량생산 시스템에서 소량생산 시스템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고 대기업 중심의 기존의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라면 이제는 개인 창의력 중심 사업으로 산업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D 프린팅 기술 잠재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부쩍 영화나 여러분들 신문기사에서 보면 화성을 다루는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우주 개발에 관한 이야기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 2016년인가요? 미국의 보락 오바마 대통령이 2030년까지 화성에 인류를 보내겠다고 선언했죠 그게 인간 화성 탐사 계획이죠 그 발표 후에 부쩍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미국의 렐러티비티 스페이스라는 우주 탐사 기업은요 로켓 부품하고 그 소재 대부분을 3D 프린터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용과 시간, 이 모든 것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렐러티비티 스페이스에서 제작한 이온이라는 엔진의 연소 테스트 장면입니다 이 모든 게 3D 프린터로 찍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재사용이 또 가능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자랑하는 우주로켓 펠컨9의 엔진 제작에 원래는 수개월씩 걸린다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이 3D 프린터를 사용하면서 단 이틀 만에 똑같은 성능의 어떤 엔진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단 이틀 만에요 놀랍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3D 프린팅 우주기지 상상도입니다 나사에서 주최한 3D 프린팅 우주기지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팀의 가상 건설 영상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인간이 지구로부터 엄청나게 먼 거리에 떨어진 화성에 간다고 하더라도 무슨 수로 정착할 것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기존 상식대로라면 거의 생존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화성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지구에서 직접 운송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걸 다 나르겠습니까 생존이 아닌 어떤 정착으로 가는 방법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알아채셨을 겁니다 바로 3D 프린터가 있으면 됩니다 직접 무거운 우주 화물선에 이렇게 실어 보내지 않더라도 웬만한 물품들은 모두 지구에서 디지털로 전송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성에서 3D 프린터로 데이터를 전송받아서요 인쇄해내면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나사는 달과 화성 거주 기지시설에 3D 프린터를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이 작은 기술이 품고 있는 이 원대한 계획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옴 따라 각가지 것들을 그리는데 일체 세간의 것들 가운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구나 화음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화가와 같다고 설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하고 집착하면서 마음속에 무언가를 그리고 만들어냅니다 존재하지 않거나 또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면서 또 애착하고 탐닉합니다 아주 오랜 옛날이죠 고대 그리스에서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항상 생각하기를 현실의 여인은 너무나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은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인의 조각상을 직접 만들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피그말리온의 어떤 상상 속 완벽한 여인을 조각상으로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요 빼어나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조각상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듯이 조각상의 말도 걸고요 멋진 옷도 입혀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귀걸이도 걸어줍니다 점이 가경이죠 그런데 아무리 살아있는 여인처럼 돼도 조각상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딘가 허전함을 느낀 피그말리온은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에게 재물을 바치면서 기도하죠 여신이요 저 상과 같은 여인을 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성이면 감천인가요 여신 아프로디테는 피그말리온의 간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조각상의 생명이기 뚫었고 놀랍게도 아름다운 여인이 실제로 이 피그말리온 눈앞에 탁 나타난 거죠 피그말리온은 그 여인과 이렇게 사랑에 빠져 아니 이미 빠져 있었겠죠 부부가 돼서 자신의 상상을 현실화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는 단순해 보이지만 꽤 다층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달리 읽힐 수 있다는 얘기죠 흔히 피그말리온 효과 이 말은 심리학, 교육학 이런 데서 긍정적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진심으로 간절히 원하면 기적이 일어나듯이 어떤 현실을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이 발휘된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차가운 조각상을 피가 돌고 어떤 생기 넘치는 피부를 가진 어떤 육신과 영혼으로 변화시킬 정도의 어떤 그런 힘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왠지 어떤 인간의 허망한 욕망 또는 집요한 애착에 대한 어떤 적나라한 서사가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솔직히 말하자면 한마디로 왠지 좀 짠하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피그말리온은 우리들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내용과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상상해내고 그것을 마음 밖에서 만들어내려고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그 상상이 현실하고 얼마나 부합하시는지는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름의 생각과 경험으로 덧칠을 반복하면서 그려내고 또 만들어냅니다 마치 3D 프린터가 도자기처럼 빚어내거나 또는 조각을 깎고 다듬듯이 부단이도 생각을 현실 세계 속의 형상으로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저도 원래 오전에 아침 새벽 예보를 하고 왔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예보를 하는 도중에 어김없이 반야신경을 합성했습니다 그런데 중에요 문득 이런 대목이 나오죠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는 구절이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또렷하게요 3D 프린터를 통해 만들어진 사물의 이전 모습은 어떠할까 그 사물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그 반대로 그 사물을 만들어내는 생각 우리의 의식은 어디까지가 경계일까요 어디서부터가 사물의 시작되는 지점이고 어디까지가 의식이 끝나는 지점일까요 3D 프린터는 우리의 의식이 물질로 전환되거나 물질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어떤 경계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경계 또한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 의식과 물질 사이에 그 경계가 따로 없고 공성이 관통하고 있음을 사유합니다 이러한 3D 프린터의 등장이야말로 우리가 존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한 해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존재는 사물도 마음도 아닙니다 물질도 정신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반야신경에서는 반야의 지혜로서 공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설합니다 한번 그 대목을 떠올려 볼까요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물질도 없고 감각, 지각, 경험, 인식도 없고 눈, 귀, 혀, 몸, 생각도 없으며 빛깔과 모양, 소리, 향기, 맛, 감촉,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으며 라고 설합니다 우리에게 인식되는 외부 대상은 그 자체로서 실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지각활동에 의지해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존재는 있다고 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도 인간이 사물을 본다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 것을 우리 뇌에서 처리해서 인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각자마다 가진 지식과 경험이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요 다시 말해 더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형된 형태로 각자의 주관과 경험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피그말리온이 조각상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이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것을 알았다면 집착화의 액착은 사라졌을 겁니다 마치 파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지점에서 멈추지 않죠 다시 그 사물과 현상을 인지하면 다시 새로운 상상을 하고 그에 따라 무언가를 하려하거나 만들어냅니다 그냥 떠 있는 구름을 이렇게 보면서도 새털 같으니 부드러울 것이라는 등 솜사탕 같다는 등 달콤할 것이라는 등 상상을 하면서 상상을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에서 3D 프린터를 통해서 상상하는 아니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고 말했듯이요 그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이 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환상 속에 환상을 더하시겠습니까 무명에 무명을 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피그말리온이 되는 것에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여한잡이라고 했던가요 그 환상과 무명 속일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어떤 손길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건 어떤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